4.0904천번대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4K 프롬업인데 120프레임이 넘게 나와 10,000년 동안 임피리엄은 갈락시에서 5.0904천번대에서만 정하되어야 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한다 황제가 최고야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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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롬 이노타를들과 엘리트 스페이스마루의 아스타드 스페이스마루의 엘데브티스 아스타드의 자연스러운 위험을 지키고 그들과 소스믹 호러가 미래에서나 이게 지금 워프 타는 거야 워프 탈 때 진짜 무섭거든 우리의 경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고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운명하고 적용하고 관심에 적혀 있습니다 인퀴친이지만 우리의 경고는 이케의 흥 깊은 이미 인기덕의 그리고 잊지 않은 수blev에 한 곳이 오는 Tertia 우리는 으로롱한 것입니다 우리 으로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으로롱한 것입니다 으로롱한 것입니다 으로롱한 것입니다 으로롱한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빠져있어 임피리엄이 우리에게 빠져있어 뭐부터 해봐야 되지? 이게 1단계, 지금 레벨 1이니까 1단계부터 해야 되나? 공격팀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멀티로 매치메이킹에서 할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화면 없네 7레빗인데? 단검 들고 있네? 단검으로만 싸우나? 2명이서 한다고? 4명이서 하는 게임 아니야? 아, 보수로? 7레빗인데도 왜 한 칸짜리 난이도로 오지? 아니 애들이 전부 다 뭐야 죄수복 있고 기다려 가고 있어 어 뭐야 애들 들어왔는데? 이제 보드 없다 다 들어왔어 좀새 들어왔어 총 타격감은 괜찮더라구 총 타격감은 괜찮더라구 뭐야 이거 등에 있는 노란게 약점인가 이거 뭐야? 배터리? 여기가 꼽는가? 탄이 없어 탄이 지금 탄 좀 줘 와 아니 쏟아져 나와서 안돼 뭐야 이거 우친 개 쏟아져 나와 뭐야 이거 돌았네 와 뭐야 이거 난이도 일자리 맞아? 아아 스나이퍼 뭐야 아 스나 어딨냐고 어허 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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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아 도망가 개 맞네 진짜 헉 여기 문제가 있을까 아니 첫번째판이 왜이래 이거 아니 첫번째판이 왜이래 이거 어허 방이 세웠다 나 나 나 나 라는것 이거 피차네 이거? 위치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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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사서 하라는데 어디 가니 얘들아 탈출 탈출 오 비행기 왔다 와 첫판도 빡세네 시청자랑 해야 되나 보이면 되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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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만 좋네 옷만 좋아 도착! 아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너의 아칼라이트를 그냥 이쁘다 그래서 여기가 기쁘게 될 것 같아 너는 우리 모든 미션을 할 수 있어야 해 이해하시나요? 내가 너의 아칼라이트 봐 너의 아칼라이트를 종자라고 해야 해 2단계 개빡세겠지? 뭔 소리나? 어? 다이아몬드 상자는 뭐야? 2단계 개빡이예요 2단계 개빡이예요 2단계 개빡이예요 1단계 개빡이예요 3단계 개иход 1단계 개빡이예요 2단계 개빡이예요 악타T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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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지마! 으아! 이 시새끼 오지마 여기 막 타는 길이에요 잡았다! 오바이트 엄청 하네 이거 자기가 더 많이 지켜봐! 아직도 다 끝났어! 신의 인간의 정신과는 제한으로서는 절대 안전할 수 없는건가! 제발! 제발! 우와 뭐 능력 봐. 이 곳이! 어서오! 자기가 완전히 인해! 제발! 제발! 잘 못해! 다클로러, 지쳐! 다클로러, 지쳐! 다클로러, 지쳐! 저기! 영국! 내 성실이 있던 거 같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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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빨리 안 구해주면 죽는데? 엄청 많이 나온다 근데 뭐가 많이 나와 아이템도 많이 주는 것 같아 저는 그 앞에서 더 많은 아침 스타일로 필요할 것 같아 내 생각들은 내 생각들이 필요해 계속 안 돌아가야 돼 프랑크가 다운 없다고 얘는 지팡이 들고 다니네 나 못먹어! 전투가 이루어졌어! 전투가 이루어졌어! 전투가 이루어졌어! 저거 이루어졌어! 저거 이루어졌어! 와, ㅅ... 와, 쟤 뭐야? 뭐지? 뭐지? 메리킷 지팡이를 못 쏘는거야? 한 명 붙잡혀갔네 지팡이를 뭐 쏘는거야? 나한테 맡겨줘 보스는 나한테 맡겨줘 나한테 맡겨줘 쇼 아이씨 너만 먹지마 아 뭐야 지팡이들 어딜 넘어왔 어딜 넘어와 어딜 넘어와 온갖 메인 우스쿱은 나한테 맡겨줘 이거 나 아까 한 판 아닌가? 했던 판 같은데 이거 나이스 얘는 혼자서 마법으로 뿅뿅 지팡이도 뭐 던지는거야? 나 좀 먹자 근데 확실히 2단계 오니까 저거 많이 준다 판을 많이 준다 아 이 새끼들 저거 많이 준다 폭판병 오 흙하자 이즈요 다가오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는 공개가 이를쩍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는 다가올 수 없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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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 엄청나오는데 여기 뭉쳐있는게 난데 여기서도 나오고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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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되는데 저거 어디서 발차기인데 중력전 Scoot 야 너 뒤에 야야야야야야 미안하다 내가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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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그냥 할만한데 이 정도면 너무 뭐 이렇게 막 압도적으로 세진 않네 피가 필요해 아 마법사 저거 머리 잘 따네 아니 가끔 여기 가스불 같은거 아 얘구나 가스불 키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스레인지 돌리는 소리 개웃게 가스레인지 돌리는 소리가 나 떡 떡 떡 떡 흐흐흐흐흐흐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가스불 2 착 맛있다 나 피가 없어 안 죽었어? 아이씨 막타 막타 대열 받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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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메딕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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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걔 엄청 빠르네 미션으로 진행해 행아덕터 175 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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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아모 광패 벽 어 얘 저 체인쏘우네 얘 아 어서 샀지 체인쏘우 부럽다 난 아직도 삽 들고 다니는데 나만 삽인 것 같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야야 터진다 터진다 터졌다 터졌다 아아아아 난 잘못 없어 나는 분명 경고해줬어 오우씨 난 안 몰라 하소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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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드 와, 얘 엄청 크네 여기, 가어디언! 암호! 길이 떨어졌어! 그럼 선택할거야! 한 방에 주게, 체인 쏘죠 한 방에 주게, 체인 쏘죠 같이 좀 가자, 얘들아 와, 이씨 한 방에 주게! 고마워! 고마워! 여기, 가어디언! 암호! 판약은 저도 필요합니다 스파이사이드 13 다음 미션 페이스 시작 소리 으! 세퍼났네, 와... 개쫄 왔네, 아... 아, 아... 아, 아... 드로닝... 드로닝... 아... 나이스! 미리 쳤지! 미리 쳤지! 소리! 뽕뽕! 경전 회수가 저게 사이드캐 같은데 저게 다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사이드캐가 추가로 있더라고 저게 다가야 돼? 저게 다가야 돼! 저게 다가야 돼! 저게 다가야 돼! 저게 다가야 돼! 아, 여기구나! 사이트팅! 연결! 청축과 함께! 충격! 저게 다가야 돼! 지금 시작하자! 저게 다가야 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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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사 쎄 아, 법사 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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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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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우, 개많이 나오네. 여기 문 열리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애. 위험한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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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찍기 한방에 갔어. 무시무시하구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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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출이야 애들 엄청 나올텐데 지금 내가 아까 여기서 뒤돌아보다가 우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쟤네들 잡고 있다 미치겠네 저거 잡고 있어 이제 안와 아니 저거 죽이면 레벨업 돼? 안되잖아 1렙이 들어왔었어? 전술 도끼 이런거 말구요 레이 피어주세요 아 이거는 많이 준다 군은 두배로 주네 아 이거는 많이 준다 아 이거는 많이 준다 황제님 선물 황제님 선물